항상 이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시청만 하셔서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아요. 시청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또 기억을 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기법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시황으로 보여드리는 표 내용이 있으면 한번 포털사이트에서 더 찾아보시고 종목 관련된 정보도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셔야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방송을 쫙 보시고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 언급한 기법 언급한 시황에 쓰인 자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식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은퇴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할 때 컴퓨터 핸드폰만 있으면 손쉽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매가 쉽다고 수익이 쉬운 건 아니죠. 이걸 이제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매는 쉽지만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결국은 공부입니다. 공부는 절대로 쳐다보는 것만으로 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 복습해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차트 찾아보시고 기법 말씀드리면 적용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 걸로 흡수할 때 실력이 향상되고 수익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양상 복습까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전망 전략인데 일단은 제가 이슈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나오는 이슈 중에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는데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추진이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이제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강남에서 시범 운행도 좀 하고 있고 생각보다 자율주행 시기가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움직여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반짝했다가 또 꺾인 자율주행 관련주들 많은데 다음 주에 재차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주말에 쉬시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컨텐츠고요. 벌써부터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징어게임 관련주를 사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침태됐었던 컨텐츠 관련된, 영화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CJ, CGV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범죄도시2가 천만 관객 돌파하면서 확실히 출하심리가 개선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컨텐츠 업체들,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번 재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엔터주 모두가 섹터로 몰아서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순환매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아요. 지금은 섹터 선정도 중요한데 섹터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만큼 압축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좀 쉽지 않은 장입니다. 더더욱 단련하셔야 돼요. 이런 장에서 공부하셔야 상승장이나 안정된 장 올 때 더더욱 수익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장에서는 내가 시장이나 종목을 좀 공부한다, 공부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대응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런앤넘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항상 많은 콘텐츠들을 한 번에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 저도 방송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우신 분들,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저의 수많은 런앤넘 강의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 시완과 종목 정보 궁금하고 싶으신 분들,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계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험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런앤런의 지나간 강의들, 제가 풀 버전 영상으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 가득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제공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누적 강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황,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섹터, 이슈, 제가 안 다룬 거 없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